자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배터리 충전 혼돈 번구 아 FTL 넣을걸 실수했던 킹선 가슬기 명중 냉정한 터보 명중 번구 FTL 배터리 아 생각해보니까 이대계는 이중지선이 없네 되돌리기 꽃샘추위 도약 아 이거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지 애벌레들 왜 이렇게 센가 했더니 흰 플러스 3이구나 무싫 소면 무 마 fox otted 잠이 까라 의 덱 미 Ir 희 니 그 우сть 의심? 꺼져. 댐특 실망함. 파워모션. 물음표에서 제발 이런거 좀 나오지말지. 혼돈강호하고. 유령화 너프전에 3턴이었어요. 너프돼서 2턴되면. 강화 마음껏 알 수 있으면 개꿀. 턴당 민첩 3오르면 사기겠죠. 밀제 포션 에너자이저. 아 뇌우 넣을걸 그랬나. 에너자이저가 필요할까. 황금 케이블. 지금 에너지 많아도 할거 없는데. 케밥 먹고싶어님 반갑습니다. 오리알콘. 오리알콘. 경로부시유블 있어요. 팩트마니아기님 반갑습니다. 방송 보통 2시나 3시까지 합니다. 방송 보통 2시나 3시까지 합니다. 딜 졸라 세네 저거. 제정신이신지. 녹사의 미달인 반갑습니다. 경로부시유라.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거 힘 3이라서 진짜 세다 증폭 서지 하위모 하위모도 상당히 쎌 것 같긴 한데 서지나 쓸란다 껌별 코스트 유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짚었을텐데 자 상점 갑시다 와우 캐시하네 진짜 진짜 공개정링림 임명하십니다 음 상점 음 곤충 박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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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엘리트를 가자 돈 돈 돈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자야겠는데 건별 박채 삼일천원인 반갑습니다 의둔구채 아이고 세상에 딜범 시계에 맞을 뻔했다 포션벨트 금강좌 컴파일 드라이버 조용 빠바밤 빠바밤 빠밤밤밤 딱히 강화할 것도 없다 뭐 강화해야 하면 좋은거지 터보도 강화해놓을까 회복 부적 엘리트 가면은 상점 가기 힘들어지네 단달곰님 반갑습니다 상점 거르고 여기로 왔다 칼찌책도 엄청나게 쎄겠죠 아이스크림 세머함 일도전 새로 추가된거 있어가지고 경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일도전입니다 에너자이저 써즉 운돈 컴파일 드라이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 별의 별거 다있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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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tl 넣지 말걸 괜히 넣었다 강화되어 있어서 약간 생각없이 집어넣어 그래도 FTR 정도면은 좀 집기 편한 카드니까 아으, 겁나 센해 진짜 플러스 카드면은 왠지 좀 집고 싶잖아요 탈루간사입니다 뭐야, 편촉이었어? 아르힐님 반갑습니다 네, 혼돈 컴퓨터 아직 먹통입니다 원컴이라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자, 핵분열 세 장 나왔다 세 장 쓰자 세 장 세 장 죽 세 장 탭 두 장 지움 번구 하나 지우고 되돌리기를 지울까 아니면은 되돌리기 지우자 이제 상점 털자 카드 더 지우고 터보 꽃샘 핵분열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이것저것 때리면 다 죽는다 FTR 지울까? 아 FTR 왜 넣어가지고 지금 아휴 룬 축전기 룬 축전기 음... 컴파일 더블 꽃샘 추위 번개 꽃에 둘 중에 뭘 지우지 번구를 지울까? 지금은 꽃샘 추위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꽃샘 추위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아무튼 FTR 냉정한? 이런 핵분열까지 써야겠네 등기 장벽 등기 장벽 레이저 FTR 에너자이저 레이저 본돈 컴파일 드라이버 이거 핵분열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? 핵분열 빨리 강화를 해야 이게 돌아가지 R 바이러스 핵분열 또 나왔어? 이제 핵분열 강화하고 이제 핵분열 강화하고 킹기 가더리 FTL 냉정함 터보 터보 명중 써지 드라이버 혼돈 드라이버 에너지 핵분열 에너자이저 이지하구만 핵분 핵분열 마저 강화하고 도갈 도갈이 왜 지금 위풍당당실까? 위풍당당 쓸까? 짱풍갓당 프리즘 FTL 삭제할까? 킹풍당당 뭐 아무거나 사도 별 상관이 없어서 잼 리즘 변성, 발견, 강섬, 심우 순수단 와 포션 잔치 위풍 FTL 밀집 파워 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월 써지 혼돈 컴파일드 레버 먼저 할까? 써지 핵군열 터보 에너자이저 냉정한 킹쓸기 메이저포인터 명중 센트릭 드라이버 핵군열 나의 드로우 포셔먹을걸 드라이버 드라이버 터보 이거 빛나는거 뭐야 아 위풍당당이구나 이즈 이즈 빠바바바밤 핵군열수 색상 thing 핵군 로우 롱 닋아 삼각 그분 감사합니다.